좋아요 및 구독은 만물률의 전설야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전설야담 바다를 떠돌은 여인 옥봉 소녀는 문장 뛰어난 인물에게 시집가고 싶습니다. 조선 중력 선조 때 옥천 군수 이봉의 선여로 태어난 옥봉은 어느 날 아버지에게 이렇게 자기 소신을 말했습니다. 옥봉은 문학의 재능이 뛰어나면서도 당시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씩씩한 면이 있는지라 자기 뜻을 속에만 담지 않고 꺼낸 것입니다. 아버지는 딸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려서부터 문제가 있어 귀여워해온 딸이므로 이해할 만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누구를 생각하고 그런 말을 하느냐? 옥봉이 조심스럽게 운강이라고 대답하자 아버지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강 조원은 21세 때 진사시에서 장원급제하여 전도양양한 인물이었습니다. 함께 응시한 율곡이이가 생원시에서 장원급제했으니 조원의 문장실력이 대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옥봉 아버지는 매팔을 통해 자기 딸을 첩으로 삼아달라고 부탁했지만 조원으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옥봉은 낙담했지만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봄 단어절 가까운 때 어머니 고씨는 덕흥대원 군대 잔치에 딸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마를 타고 가던 옥봉이 한강 근처에서 갑자기 아프다고 하더니 이내 졸도했습니다. 고씨와 하인들은 어찌할 바 몰라서 쩔쩔매다가 인근에서 한가위 낚시질하던 선비를 발견하고 달려가서 보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선비는 근처 자기 집으로 안내하여 옥봉을 쉬게 해주면서 의원을 불러 치료하게 했습니다. 개헌한 옥봉이 젊은 선비에게 감사 인사를 했을 때 선비도 처녀의 얼굴을 살짝 보았습니다. 상당한 미인이었기에 약간 호감이 갔습니다. 그 선비는 바로 조원이었고 보지는 못했지만 그리던 사람을 직접 본 옥봉의 마음은 달아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옥봉은 부모에게 한 번 더 힘을 써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옥봉 아버지는 조원의 외하바두지에게 자기 딸을 손자의 첩실로 들여달라고 부탁했고 외조부가 조원을 불러 첩을 드리는 일은 흠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생각 끝에 조원은 그에 응했고 드디어 옥봉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조원의 곁으로 가게 됐습니다. 조원은 첩으로 맞이한 옥봉의 재능을 인정하여 아꼈고 방파 싸움 때문에 외직을 돌 때 데리고 가서 함께 지냈습니다. 이 무렵 어떤 사람이 조원에게 시를 청탁했는데 조원이 미처 그를 짓지 못했는데 찾아와서 복족하자 옥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산 스님에게 빚을 빌리시는 게 나을 겁니다. 머리털 깎은 승려에게 빚이 있을 리 없으니 불가능한 일을 그만 조르라고 재치있게 말한 것입니다. 이렇듯 시를 잘 짓고 적극적이었던 옥봉은 끝하지 않은 사건으로 인해 위기를 맞았습니다. 남편 조원은 인사권을 쥔 이조좌랑을 지낼 때 친척을 임명했다 하여 탄핵 받고 여직에서 물러나 삼척부사 성주 목사 등 한직을 전전했습니다. 그러다 47세 때인 1591년 사헌부 집위에 임명되어 요즘으로 말하면 검찰청 서열 2위 자리로 복귀했습니다. 11년 만에 중앙정계로 돌아왔으므로 조원은 의욕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이때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파주에서 조원의 조상료를 돌보는 뮤직이가 소도둑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뮤직이 아내는 급히 조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소도둑질은 사형당할 수 있는 중재였기에 뮤직이 아내는 남편을 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마침 조원은 집에 없었고 사정을 들은 옥봉은 오원절구로 이뤄진 시를 한 수저고 뮤직이 아내에게 주면서 파주 목사에게 보여주라고 말했습니다. 원통함을 아뢰입니다. 세숫대야로 거울 삼고 맹물을 기름삼아 머리를 빛내 첩의 몸이 직녀가 아닐진데 남편이 어찌 견우일까요? 묘직이 아내는 반신반의하면서 파주 목사에게 달려가 시가 적힌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목사는 시를 읽어보더니 묘직이를 풀어주었습니다. 시의 내용을 풀이하면 소를 끄는 견우와 배를 짜는 직녀는 부부이니 아내가 직녀가 아니라면 남편이 어찌 견우, 즉 소도둑이겠냐는 은유적인 시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파주 목사가 옥봉의 비유적인 시를 통해 묘직이의 무죄를 확신하여 석방한 것이 아니라 옥봉 남편이 사헌부 고위직이므로 목사가 압력을 느껴 풀어줬다고 볼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뒤늦게 그걸 알게 된 조언은 자신의 출세를 위협하는 일에 크게 노하여 옥봉을 내치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여러 해 함께 지내는 동안 실수하는 일이 없었는데 지금은 어찌 백정의 철을 위해 시를 지어 주어 감옥죄수를 풀어주게 하여 남의 이목을 끌게 만드는가. 그 죄가 너무 커서 어쩔 수 없으니 즉시 자네 집으로 돌아가시게. 옥봉은 울면서 두 번 다시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며 자신의 잘못을 빌었으나 조언은 끝내 듣지 않았습니다. 옥봉은 어쩔 수 없이 친정으로 돌아갔고 이후 조언을 볼 수 없었습니다. 옥봉은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날마다 울면서 그리운 마음을 몽헌이란 칠혼절구에 담았습니다. 요즘의 안부를 묻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나요? 달빛 어린 창가에서 이몸의 한은 깊어갑니다. 만일 꿈길에도 오간 흔적이 있다면 문 앞 돌길의 반쯤은 모래가 됐을 것입니다. 참으로 애절한 시였습니다. 비록 마음으로이지만 돌이 모래가 될 정도로 님을 기다리느라 문 앞을 수없이 드나들었으니까요. 오늘날 서도 미녀 명창들이 애수 깃든 수신가를 시창할 때 가장 먼저 부르는 약사몽원으로 행유적이면 문전성로가 반성나구나. 라는 가사가 이 옥봉의 시 몽원에서 유래했다는 사실도 슬픔의 농도를 일러주는 셈입니다. 옥봉이 친정으로 쫓겨난 이드메인 1592년 이른바 임진왜란이 일어나 정국이 혼돈에 빠졌습니다. 조언은 궁궐을 떠난 선조의 몽지를 수행했고 백성들은 외군을 피해 피난가느라 정신없었으며 이 와중에 옥봉은 총적없이 사라졌습니다. 어떤 이는 옥봉이 절개를 지키다 죽었다고 했지만 어디에서도 그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흐른 인조 때의 일입니다. 승지 조희일이 명나라의 사신으로 갔다가 그것 원로대신으로부터 조언을 아느냐는 질문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조희일은 자신의 부친 성명이라면서 어찌 아느냐고 대물었습니다. 그 말에 원로대신은 직접 답하지는 않고 이 옥봉 시집이라고 적힌 책 한 권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조희일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아버지 조언의 소실 이 옥봉이 행방불명된 지 40년이 넘었는데 모나먼 타국에서 그 이름으로 된 시집을 대하니 그야말로 놀람 그 자체였습니다. 어안이 봉봉해진 조희일에게 원로대신이 들려준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40년 전쯤 중국동에 즉 황해에 괴이한 죽음이 떠다닌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너무나 흉측한 몰골이라서 아무도 건지려 하지 않아 그 죽음은 이리저리 해안가를 떠돌았습니다. 그러다 방가에서 사람을 시켜 건져 보니 몸을 종이로 수백 겹 감고 녹근으로 묶인 여자 시체였습니다. 그 모습이 몹시 기이한지라 녹근을 풀고 겹겹이 두른 종이를 벗겼습니다. 바깥쪽 종이는 아무 글도 적혀 있지 않은 백지였습니다. 그러나 안쪽 종이에는 백백이 시가 적혀 있었고 해동 조선국 승지 조언의 첩 이 옥봉이라고 신원을 밝힌 글도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그 중 하나를 읽어보니 깨어난 명문이었고 다른 시들도 하나같이 주옥같은 작품이었습니다. 이에 원로대신은 자신이 그 시들을 거둬 책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이 옥봉의 시는 중국의 여러 시집에 수록됐습니다. 옥봉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죽기 전에 누군가에게 자신의 시를 적은 종이로 몸을 감싸게 해서 바다에 던져달라고 부탁했으리라는 정황은 분명했습니다. 조선에서는 후에 천선 조정만이 조원의 유고집 가림새고 뒤쪽에 중국 시집에서 선별한 시 서른두 편을 실으면서 옥봉의 문명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남편 조원은 중국 황제의 서찰을 개인적으로 간직했다는 이유로 파직당하고 51세 때인 1595년 병사했으니 부부 모두 행복한 삶을 살지는 못한 셈입니다. 한편 이 옥봉의 시는 임에 대한 그리움이나 슬픔을 형상화한 작품이 많으며 그러면서도 맑고 씩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 옥봉의 시는 임에 대한 그리움은